다음 세계에 계속 이렇게 사는거 안지겨워요? 젊어가 이번 프로젝트 주인공 아닙니까? 한재우 2-3년이면 나와요 그때 되면 사이즈 크게 땡길 수 있어요 잠입줘 쓸게요 혁신적인 도라이너 철창안의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니까 우리한테 오늘 내일이 어딘다고 형광을 했습니까 왜 이렇게 박주관님 저 같은 심폐개송이를 쓰려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한재호가 그렇게 물렁물렁하지가 않은데 알아봤냐? 조연수야 끼 애들 재밌게 노네 너 여기서 나가면 진짜로 나랑 같이 한번 일해볼래? 제발요 제가 시키는 거 뭐든지 다 했잖아요 여기서 네 기록 삭제하면 넌 그냥 정과자야 도대체 남들이야 내가 누굴 믿는 게 가능할 거 같니? 사랑은 믿지 마라 상황을 믿어야지 상황을 아직도 나 의심하는 거예요? 사랑은 믿지 마라 아직도 나의 땅이 athletically 제가 팸 우리 우리 우리